신혼범선생 뭐고 싱싱 카레일쑤 오늘은 밀푀유나벌일쑤 와이프에게 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나의 와이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채식 그리고 살이 많이 찌지 않는 적당한 고기가 들어간 요리 바로 밀푀유나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커밍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밖에서 저를 대신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제 와이프의 만수무광과 1억천금을 기대하면서 은퇴 후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모습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 범선생 제가 나중에 탱자탱자 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와이프가 잘 먹고 잘 자고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죠 오늘도 저는 제 와이프에게 최고의 음식을 선사하고 도장을 5개 모아서 봉인을 해지하고 내 와이프가 나가서 로또가 되는 그날까지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제 와이프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저도 다이어트고 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닭가슴살이나 뭐 너무 이제 다이어트 음식만 먹다보면 식단이 지겹지 않습니까? 그런 제 와이프 오늘 퇴근도 늦거든요 그런 제 와이프를 위해서 좀 맛있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메뉴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밀푀유나벌 자 준비물은 되게 간단합니다 딱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요런 다양한 야채 깻잎 들어가고요 알배추 청양고추 매운거 못 먹으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시원한 국물을 위해서 물을 주세요 웬만한 요리에는 다 들어간다는 양파 친구까지 저희가 준비 완료했고요 콩나물 아니죠 숙주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섯 친구들 슈퍼마리오 뿅뿅뿅뿅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 전에 간단히 노틱스 알아드리자면 쿡방 아니죠 이것은 예능입니다 잘라보시죠 꼭꼭시키지 잘해 있어 네팔특중근 굴봉편 자아아아 아 맞다 제일 중요한 고기 고기는 뭐 제가 여러가지 레시피 보니까 차돌박이 시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지금 청롤 샤브샤브 시켰거든요 근데 뭐 어떤 고기보다 얇은 고기 밀푀유나벌이기 때문에 야채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얇은 고기 딱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작부터 간단합니다 이거 7학년인데 씻어야 되나? 내 와이프에게 줄 음식 누구보다 깨끗하고 맛있게 준비해야 되겠죠? 저..채가 있는데? 진짜 있어요 여기다가 물기가 잘 빠지는 곳에 이렇게 씻으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뭐 신혼범선생 요런 컨셉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자취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크게 다를 거 없을 거예요 이 집은 누구 집이다? 내 집이 아니다 이렇게 대충 씻어가지고 대충 담아주세요 너무 빡빡 씻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밀푀유나베 메뉴 선정 이유가 댓글에 밀푀유나베 추천해주셨거든요 어 맞아 맞아 그분이 제 와이프랑 이름이 똑같았죠 선생님은 아니신가요? 나도 이제 내 와이프랑 이름이 똑같아서 내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본인이 야구 아니래 기억을 못하나? 충분히 잘 씻었어요 일단 물기를 좀 빼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배추 안 씻어도 돼요 배추는 일단 간단합니다 밑동을 제거해주세요 육수를 먼저 끓이시는건 어떠신가요? 오 좋은 아이디어여 약간 불안했구나 육수는 여러분들 요즘 생활이 참 좋아요 직접 안 만드시네 네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제 고유 와이프가 오늘 퇴근하고 오면 9시 반 10시예요 10시 반에 왔는데 정성이 있는데 맛이 없는 요리를 먹고 싶겠어요 정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맛이 있는 요리를 먹고 싶겠어요 맛있는 요리요 이게 바로 나의 철학이다 자 육수를 먼저 좀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정도만 넣을게요 요즘에 저런 게 잘 나와서 저런 거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자 일단 육수는 간단스 간단스 합니다 여기에 육수 넣고 일단 제가 재료를 좀 준비하는 동안 딱 여기 올려가지고 무련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내산 세척무라고 돼 있어요 세척을 안 해도 되겠죠? 무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네 지금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다 넣어서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죠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건 밀피우 나베에 들어갈 속 재료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도마를 깨끗하게 한번 쭉 헹궈주고요 물기를 살짝만 제거해주겠습니다 키친타올 사용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키친타올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돈 모아서 집 살 거라고 해요 키친타올 살 돈 모아서 집 사야죠 자 이제 뭐 거의 끝났어요? 원리는 진짜 간단해 밀피우 나베의 생명은 예쁘게 싸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예쁘게 싸서 국물에 넣어서 끓이고 먹는 게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 준비한 야채들을 살짝만 다져줄게요 이렇게 좀 잘게 썰어주세요 저는 숙주를 개인적으로 좀 건져서 면처럼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보면 많이 부러져 있죠 지금 아파 숙주가 아픈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제가 주지 않고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밀피우 나베을 해보고 싶다 정확한 레시피 찾아보시고요 자 숙주류는 이 정도만 할게요 뭐 버섯을 좀 넣어도 되는데 버섯은 또 마지막에 데코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육수가 또 엄청나게 지금 소리를 굉음을 내면서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비주얼은 굉장히 멀쩡하네요 약간 배신감 들 정도로 물을 끓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 이 육수 맛을 한 번 보시면 맹물이에요 간장은 좀 넣긴 놔야 되겠다 소금과 후추를 두 끈을 정도 넣고 좀 이따 끓이면서 한 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약간 너구리 물 좀 탄 맛 자 고기는 이게 거의 생고기를 그대로 놓고 하는 거라서 영상도 보니까 여기다에 그냥 밑에 판에다가 뿌리고 고기를 적시는 정도? 고기를 살짝 펴가지고 자 녹음 부위 위주로 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은 많이 들어가 밀피우 나베 먹었어요? 누구랑 먹었어요? 도코멘트 하겠습니다 밀피우 나베 같은 거는 보통 이자카야 같은 게 많이 먹거든요 이자카야에서? 또 이거 메뉴 취소 해줄 때 술 한 줄 알거든요 이게 술 안주예요? 나는 그냥 그 식당 가서 먹었었는데 이자카야 가서 밀피우 나베 먹을 정신이 있다고? 근데 뭐 제가 잘 모르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워낙 또 친구가 없고 또 음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술집에서 뭐 먹는지도 모르고 자 밑에 고기들은 좀 간이 많이 돼 있어요 고기는 일단 요정도 해놓게요 왜냐면 또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주말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간단해요 일단 알배추를 딱 준비해 주시고 위에는 밑간을 했던 고기들을 깔아주세요 깻잎이 먼저입니다 깻잎을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고기는 제 와이프는 고기를 안 좋아하지만 제가 고기를 또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는 촘촘하게 싸줄게요 교대 쪽에 가면 진짜 맛있는 그 밀피우 나베집이 있었는데 누구랑 가셨나요? 자 다음엔 배추를 또 이렇게 위로 반대방향 반대방향으로 해서 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위에 다시 이제 깻잎을 두 장 까시고 요거 무한반복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또 반대편으로 해서 요정도 쌓고 자 이 친구는 이제 기억을 하세요 왜 지금부터 두꺼운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밥 먹을 때 자기 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일단 두 줄 정도 쌓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추도 지금 거의 다 먹어 가기 때문에 배추도 지금 거의 다 먹어 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일단 두 줄을 쌓는데 이게 저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지금 감이 안 오거든요 두 줄 정도 해놓고 저걸 쌓이래니 안 쌓이래니 채워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이제 아까 육숭물을 요 냄비에 오 육수 맛 한 번 볼게요 데엠! 와 씨 백종원 선생님 안 부럽다 아무리 해도 칼질은 늘지 않는 것 어째수 없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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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좀 밑에 깔아줄게요 양파를 밑에 쭉 깔아서 고추랑 숙주를 좀 가득히 평평하게 좀 넣어주세요 밑바닥을 고루고루 깔아주는 게 핵심 포인트더라고 자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또 일과생이니까 집에 또 줄자 같은 게 있으면 자 깊이를 딱 재보세요 4.5cm 높이로다가 이제 이 친구들을 철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끓이면서 내려가서 5cm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느낌 쏘 굿! 지금 반 이상 채웠어요 자 가운데 이제 뭘로 채우냐 버섯 밑둥이를 자르고요 버섯 타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은 이제 준비된 팽이버섯을 가지고 버섯마을에 이거는 좀 약간 데콘데 아 좀 별론가? 너무 하나만 오뚝 서세요 기다려보세요 보여요? 콜리? 카메라노? 와 이거 봐도 울겠는데? 뭐 조금 희미한데 요정도 나쁘지 않죠? IH 끝인가? 끝! 아차차 내 정신 좀 보세요 여러분 소스도 안 만들고 끝낼 뻔했네요 소스만 되는 거 어렵지? 아니요 간장 식초 요즘 유자청이 없기 때문에 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교전 비율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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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지 진짜 두 곳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사실 제 와이프가 간장이고 양념을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짜게 안 먹어서 유자청에 비해서 꿀이 좀 더 달기 때문에 저는 일단 먹어보고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스때문에 비참하게 패배를 당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제가 소스를 좀 제 와이프의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비참하게 패배를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물 좀 넣으면 딱 맞겠다 자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저녁에 제 와이프가 오면 대접하고 오늘은 기필꼬 도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내 팔뚝 조금 굵은 편이니까 일단 비주얼 상담 한번 부탁드려야 될까요? 만점 일단 여기저기 하트를 뭔가 지퍼먹은 것처럼 이렇게 뭔데? 케이크? 이리 와 달다 하트 칠 아 떨어 하트에 짭! 하트에 짭!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지난거랑 비교가 안되지 응 내 취향 너무 맛있어 진짜 최고야 최고다 최고야? 응 얍! 감사합니다 신혼 범선생 오늘은 마누라의 사랑을 받아 하트에 짭! 안녕